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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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범안입니다 저는 19살이고 미국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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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간지럽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몬트 아리나 퍼스트 멤버입니다 형 안녕하세요 웰컴 투 몬트 웰컴 투 몬트 행복한 생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많이 사랑 도와주세요 아니 왜이렇게 귀여워 감사합니다 도와줘요 왜이렇게 귀여워 네 무슨 뜻인지 왜이렇게 귀여워 예 엄청 애기같다 예, 그 애기 아니에요 아 저는 19살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햇버리데이 사미양 감사합니다 사미양 둘 다 훈남이네 감사합니다 머리에 종이 있네요 머리에 아직도 종이 있네요 잘하네요 한국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한국어가 사실 미국에서 저희 처음 만나고 이제 한국에 올 때부터 한국어를 시작한 거라서 굉장히 빨리 배우고 있어요 그쵸? 한국어 한국어 너무 어려워요 한국어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크랙헤드 크랙헤드? 왜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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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저는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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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우면 민트들이랑 같이 연습하세요 한국어가 어려우면 민트들이랑 같이 연습하세요 한국어가 어려우면 민트들이랑 민트들이랑 같이 연습하세요 아 개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맞아요 윈윈윈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주세요 저는 너무 긴장돼요 분노 아 아 아 아 와 예 오케이 오 오 맨날 오 왜 왜 그래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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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이에요 오케이 secret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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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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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요 하고 있어요 오빠 잘자 오빠 잘자 I can teach you portuguese portuguese 예 please I always wanted to learn I I know you know portuguese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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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민트 오이 브라질 민트 포트나 민트 포트나 민트 소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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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한 범한 보세스 에스턴 프로토스 천천히 해주세요 보세스 에스턴 프로토스 천천히 해주세요 보세스 에스턴 프로토스 오케이 악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 해설탄 프로토스 하여간 에스턴 프로토스 하여간 하여간 나의 몸 하여간 춤을 좋아해요 춤을 좋아한대요 봉수훈 나라 나의 포마어로 가르쳐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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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1 4 ok spanish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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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anol mint hola espanol mint similar soy poman te quiero te amo te amo te amo te amo not a chinese good teacher sometimes he wearing my clothes oh it's my clothes so positions rap and dance correct what's your most my mouth what's your most mos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like favorite position dance dance? ok 한국어로 해주세요 춤 oh so short oh ok 저는 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죠? 네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요 oh yeah correct oh 오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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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h yeah it's right but you should say more education education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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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일 생일 입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 입니다 어? 생일입니다 생일입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hank you Guys do you remember when we're doing when we're doing Christmas eve live there was a song mission and I have to call my foreigner friends and I have to listen the mission 이 말은? 그 말이었어요 잡파게티 저희 설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외국인 친구한테 전화하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은 제가 그냥 내 핸드폰을 보고 좋아하는 컬러에요 좋아하는 컬러에요? 아 저는 색깔을 좋아해요 브라운 오케이 이번엔 민트의 질문을 당신에게 질문을 당신은 한국어로 우리의 클래스는 네 오케이 첫번째 클래스 근데 영어의 가장 좋아하는 컬러 하지만 내가 왜 한국어 말씀하시는거죠? 근데 내가 물어보는 한국어로 하면 근데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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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커피 좋아해요 아 커피 좋아해요 커피 네 커피 너무 좋아요 네 커피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건 한국 학교에서 울어 이거 무슨 뜻이야? 네 네 오늘은 내일을 다음 교회 Dartmouth 네 네 모든 업데이트은 데뷔 어떤 멤버 형이 제일 잘해줘요? 어떤 멤버가 있으시지? 어떤 멤버가 있어서... 뭐냐고 하는 멤버는? 또 멤버가 뭐하는거지? 어떤 멤버가? 특별히 올려주면 qualify? 영웅을... 영웅이 가장 좋습니까? 나래찬 I'm super you? Am I super you? Cool 선배 Teach him some Polish Do you know Polish? Ah, yeah Okay Okay, cindobre 천천히 주세요 Cindo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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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hat's me Yes, that's me Mont Mont Yeah Gohamche Gohamche Thank you is thank you Thank you And see you again Do you see me? Do you see me? Do you see me? Thank you Thank you And there's a song Thank you What is your favorite song of Mont? He doesn't like our songs 다 No I like all of Mont songs You told me No, you told me You told me I love Mont He doesn't like I am biggest Mont fan Wow I have mint I even wear mint He does a song of the song Now I saw another side of him He's like Venom Venom Your favorite hero is Venom Venom? Venom Wow This is very good 아이아벨이 Dutchie 네덜란드 웨이트 네덜란드 웨이트 던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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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이름 영어 이름 영어 이름 영어 이름 헤롤드 헤롤드 영어 이름 롤드 아이아벨이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예, Happy Birthday, bro! Holy, holy! Happy Birthday to you! Everybody! S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on Hart! Happy Birthday to you! 자, 앞으로 Wish your 소원 소원 오케이? 네, 한 번에 묶으면 안 돼 2, 2, 3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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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N 또 있죠? GIFT 와우! GIFT 와우! 특별히 준비한 선물 원투의 피 같은 돈으로 사 선물! 예! 그에게 전달합니다! 진짜 피인데! 첫 번째, 작은 것부터! My blood! Small size! It's my blood! 이거는! 오케이! 자! 과연! 과연! Can I show? 예! 예! 와우!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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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입고! 이거 입고 춤 열심히 춰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라고! 트레이닝 벤츠! 예! 오케이! 쇼핑몰인 줄 알았어! 엔, 넥스트! 개봉해주세요! 넥스트! 큰 거! 빅! 빅! 자! 이거 오픈해봐! 이거 입고 아주 멀리 멀리 날아가라는 의미에서 아주 멋있는 자켓! 아, 기다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이 옷의 등이 바로 보바니를 표시하는 호랑이! 호랑이!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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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이쁘다 이거! 와우! 자, 입어봐! 와우! 오케이, 입어!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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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그냥 입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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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와우! 사이즈 잘 맞아! 예에스! 예에스! 요즘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저희 피 같은 돈으로 산 옷이기 때문에 PPL 아니죠! PPL 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저희는 열려있습니다! 저희는 축하해! 빨리! 해피 벌스테이 한다! 지금 해피 벌스테이 한다! 빨리! 우리 민트들에게 감사합니다! Don't forget 민트! 감사합니다!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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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스! 스페니쉬! 지아모! 홀란드 홀란드 도와주세요 몬트가 되려면 더 많이 연습해야해요 프렌치 프렌치 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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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 반쥬 우리 애기 호랑이 그렇죠 애기 호랑이예요 자 그러면 스마일 베이비 타이거 귀엽다고 이렇게 반응이 좋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좋게 해주시니까 따뜻하게 해주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그죠? 하 정말 뭔가 새롭네요 그죠? 그러네 저는 그냥 저희도 인정한 상황이 저희도 인정한 상황이 2002년생이에요 그럼? 2001년생이에요 네 아 아 그럼 너의 tur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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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해주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뭐? 하핳 사랑해요 하핳 사랑해요 네 네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사랑해요 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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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날 와 어려워 어려워 come to Brazil with the boys next time you are the boys yeah we are boys you are baby I am tiger baby baby little tiger little tiger do you know? what does it mean? work hard and take care of your health please teach him german sorry german german good and talk good and talk good and tal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is is really good this is this is do you know? do you know? teach him like equal but i forgot i'm sorry i'm sorry oh i'm sorry did you know the song? yeah mahari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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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so something one two one you show aegyo aegyo okay the first chapter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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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start one two three go five seconds one one youtube i feel fired good thank you okay i feel grea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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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r disappearance what are you doing here? tell us your determination determination Listen to them, your determination. 둘, don't you know? This is a lot of our day. My goal? Yeah. As of right now, I'm just very happy to be a part of the family. 그리고 제 목표는 몬츠에 성공할 수 있는 것과 아주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으며 많은 유념을 만날 수 있으며 여러분의 미래를 만날 수 있으며 그렇습니다 해석은 다음에 드릴게요 제가 이제 메이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고식을 마쳤고요 오늘도 저희 라이브를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헤롤드의 범환이의 생일을 축하해주시고 또 이렇게 신고식도 함께 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해피버스데이 하고요 비스테싱 몬 땡큐 감사합니다 굿나잇